드래곤시식입니다. 한여름이네 한여름 아 그래도 좀 전에 바람이 조금 부네요 여름시즌 여름시즌 소나기 온다 하던데 소나기 안 왔으면 좋겠네 우와 넣었다 왜? 7번. 내가 봐봐. 7번, 팝파이브 치셔도 된대요 고객님 멀어. 생각보다 머리가 꽤 돼 아우, 삽신해 여기는 통온해야 된다 쓰리온 거 200 치고 100백 치면 되지 550이 돼야, 전장인데 250 치고 200, 200 치면 되겠네 아 죽었다 멀리갔어 완전 오른쪽으로 확 깠어 꺾였어 또 왔어 저 사람도 왜 이렇게 빨리 와 아이고, 여기 들어오겠다 이거는 아아! 아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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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조심하게 쳐야 돼 조심하게 쳐야 돼 굿샷 와아 땅이 뜨끈뜨끈 할기는 힘들다 물건 썼습니다 УК이 안좋아 그래도 넘어갔다 언덕을 덜 맞았었는데 잘 갔다 괜찮아 괜찮아 내려온다 맞아 됐다 됐다 도로 도로 일단은 정확하게 맞추시면 멀리 가잖아 어 굿샷 굿샷 니한테 좀 오피 가야 되겠다 안찍어도 돼? 아니야 찍어줘 오 굿샷 하나 맞았네 굿샷 굿샷 아 이렇게 해도 폰 되겠나 모르겠다 아 셀클 너무 못찼네 아 좀 맞았다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보고 쳐야된데 260 굿샷 굿샷 훅라이다 잘했다 워메 잘했디 잘했디 어 그러니까 근데 니가 써있는 제시가 훅라이라서 뭐 시계 때려서도 있잖아 강기가 들어왔을 거야 아 아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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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막고 게라 아 진짜 너무 안해. 아 또 절로 올라가면. 140명 안파람이요. 140명이요. 어. 그럼 7번 하연 주세요. 네. 일단 근처까지 갑시다. 굿샷이다. 좀 짧네. 아. 땡겼어. 호원도 못하고. 파이버 오나야 되겠네. 아. 딱 기네. 땅에 벙커 안 들어갔어. 아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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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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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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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가도 많아가지고. 오르막이 불러? 예. 7m 오르막 7m. 아아... 아아... 아깝다. 아아... 벗어났네. 마크쪽. 어떻게. 자, 오케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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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픈데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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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. 우와 늦었다! 하이고! 여기서 떠버린다. 왜? 하이보가 또 퍼트러 가게. 포원이지 않으니? 파이보는 아니야? 이 포원이지 뭐 형? 와아... 뭐 어떻게 파이봉인데? 파이봉 맞지? 파이봉 맞는데? 오! 물었다!